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것 같아요. 중간에 현역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기간도 있었고 조금 어수선했죠. 그 다음에 강좌 촬영, 각자의 일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이런 계기를 통해 자주 뵙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함을 느끼는데 어쨌든 간에 6월 모평이 좀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슬슬 더워지고 있고 입시가 중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슬슬 여러분들의 학습 컨셉 또는 학습의 여러 가지 단계들도 개념 기출에서 슬슬 실전엔제 또는 심화엔제, 킬러교제 또는 심지어 슬슬 시즌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도 출시가 되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기본기 학습에서 좀 탈피해서 실전문풀, 실전력을 기르는 그런 학습들로 이행이 되고 있는 시기인데다가 굉장히 큰 중요한 시험을 한 달 앞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또 Q&A 게시판이나 뭐 이런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고민들을 이제 청취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벌써 이제 입시가 중반에 치닫다 보니까 입시 초반기 예를 들면 겨울방학이나 뭐 3월 학평 직후 이럴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았던 학생들 아직 뭐 일정이 좀 충분하니까 근데 이제 한 달만 있으면 6월 모평이고 6월 모평은 보통 이제 물리적으로는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뭐 퀘스트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6월 모평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점점점점 줄고 있다는 게 체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후반 학습으로 가면 갈수록 학습의 밀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도 늘어나고요. 사람이 좀 여러모로 여러모로 지치고 조급해지고 또 실망도 많이 하고 좀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또 계절적으로 이제 날씨가 슬슬 더워지면 체력도 조금 힘에 붙이죠. 2중고 3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여러 힘든 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6평 전까지 특정 교재나 특정 강의 또는 특정 학습 단계의 학습을 놓고서 그래도 제가 좀 개념 기출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선생님이 뭐 이런 교재와 이런 강의가 나왔더라고요. 이 시기에 보니까 친구들도 뭐 심화 N제 또는 킬러 교재 가지고 막 문제 풀어잡기던데 저도 뭔가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대충이라도 6월 모평 그래도 어쨌든 물리학 1 같은 경우는 1과목은 뭐 2과목은 안 그렇지만 이제 전범이잖아요. 전범이를 한 번이라도 좀 대충이라도 한 번 풀고 갈까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막 출시기에는 저희 잘못이기도 하지만 워낙 또 수준별 학습, 학생들의 어떤 개인적인 학습의 완성도 또는 진도 또는 학습량 이런 것들이 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기에도 저희도 이제 조금 뭐 수월성 학습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 개념도 한 두세 번 보고 기출도 한 두세 번 보고 심지어 심화 N제도 푼 애들이 적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이 또 공부할 거리들을 저희들은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모의고사를 이제 시즌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벌써 모의고사를 막 사서 푸는 애들이 있더라. 그럼 나는 이제 기출하는데 너무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가도 될까요? 그냥 기출을 적당히 마무리하고 그냥 모의고사 풀까요? 어차피 뭐 1번부터 20번까지 30분 안에 푸는 시험인데 그냥 뭐 N제 스킵하고 뭐 선생님 올해 모의고사도 60회씩이나 낸다는데 그거는 그냥 주당 한 회씩 규칙적으로 풀고 강의 듣고 반복하고 이럴까요? 이런 이제 뭔가 본인만의 신념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거창할 것 같고 주 때 스케줄 이런 게 막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지켜보게 돼요. 이 시기가 되면.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이라는 게 뭐 학습도 템포라는 게 좀 있고 아주 일정하게 또 너무 기계적으로 학습의 일정과 학습량을 꾸려가는 것도 저는 뭐 너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페이스, 자기만의 어떤 페이스 그리고 어떤 자기만의 학습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좀 일시적으로라도 흔들리지 않고 좀 끝까지 좀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러니까 좀 꾸준한 학습 그리고 한 번 설정한 방향 물론 이제 그 설정된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또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뭐 기저에서부터 흔들리는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절대 그렇게 학습하면 안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게 뭐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남들이 뭘 하니까 또는 시기가 6월 모평 직전이니까 또는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출시하셨으니까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잖아. 나의 어떤 학습 방향성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또는 시기적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막 이제 뭔가 좌지우지 되면서 잘 가고 있는 길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끝까지 수능 전날까지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학습 템포 나만의 페이스 그리고 지켜야 하는 부분은 지켜야 한다. 그죠?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은 유지해야 될 중심은 유지해야 된다. 때로는 사람이 변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기저의 코어 하나는 지키고 가야 된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좀 짤막한 영상을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걸 뭐 이제 학습 단계로만 딱 치환시킬 수는 없는데 당연히 개념 공부하고 개념 공부하면서 출제 유형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좀 까다롭게 출제되는 고득점을 원한다면 까다롭게 출제되는 뭐 킬러 유형도 좀 정리 좀 하고 또는 어 뭐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뭐 역학비 역학 이렇게 나누기도 하니까 그렇지 않은 유형 지식적인 파트들도 좀 정리하고 그 밖의 것들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가닥이 좀 잡혀가면 엔제 풀면서 실전 엔제 풀면서 실전력을 좀 상승을 시키고 어? 그리고 그리고 아 이제 뭐 입시가 이제 코앞이니까 한 7, 8월쯤 돼서 뭐 빠르면 한 7월 뭐 늦어도 한 9월 정도에는 실무 가면서 실전력을 좀 배양하면서 자기진단도 하고 그쵸? 어? 회독수를 늘리면서 회독수를 늘리면서 실무를 푸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회독수를 늘린다 한 회분 풀면 전범위 복습이 되니까 엔드 진단 약점 체크 이런 것들이 실무를 보는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학습 단계가 보편적인 학습 단계가 이게 뭐 100%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학습 단계가 학습 뭐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은 수십 년을 거치면서 많은 수험생들과 저 같은 어떤 뭐 강사들 또는 뭐 선생님들 에 의해 나름 좀 합의가 되고 정립이 된 거거든 이렇게 가는 것이 맞아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하나하나 클리어 해가는 게 맞아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 이게 방향성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조금 좁은 의미로 보는 겁니다 오늘은 좀 좁은 의미로만 보면 개별적인 한 개인의 학습 방향성과 학습량이 얼마나 바람직하게 설정되어 있느냐는 굉장히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뭐 밸런스라든지 또는 자기 뭐 하다 못해 뭐 체력이나 정신력, 인내력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복합적으로 좀 얽혀서 하나의 어떤 그 학생에 맞는 방향성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인데 뭐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추상적이고도 아주 특수성이 많이 가미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고민들 시기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스킵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거든 나 이거 하는데 남들은 한 두세날 걸렸는데 나는 지금 5월인데도 이거 하고 있어 남들이 뭐 이거 하고 있으니까 또는 이거 하니까 이거 개강한다니까 야 이거 먼저 어떤 애들은 반대급부로 아 여기 넘어가기 전에 남들 이거 하는데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걸 그냥 대강이라도 한번 훑어야 될까요? 뭐 또는 아 그냥 아예 스킵하고 바로 일로 갈까요? 같은 고민이거든요 같은 고민이거든 근데 그런 얘기를 지금 꺼내기에는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 제가 저도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좀 다독이는 거예요 나중에 9월 10월쯤 가면 좀 채찍질도 할 겁니다 이제까지 뭐 했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거라도 해라 남는 시간 지금도 기출 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뭐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진짜 뭐 한 달 남았을 때 뭐 2주 남았을 때 하는 얘기고 기술적으로 순전히 기술적인 거죠 지금은 뭐 아직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단 말이야 200일은 안 남았지만 어쨌든 200일은 지났으니까 그래도 꽤 남았단 말이에요 6, 7, 8, 9, 10, 5개월 남았잖아 아직도 100일 이상 150일 정도 시간이 그 이상 남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섣부르게 6월 모평이라는 게 중간 점검의 의미도 있고 뭐 전집단 참여하는 굉장히 신뢰도 높은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가 가는 길을 뭔가 좀 제끼고 학습의 전체적인 뭐 구성을 좀 약화시켜 가면서까지 6월 모평에 말 그대로 뭐 올인 할 만한 시험이냐 그렇진 않아요 저는 우리의 목표는 6평이 아니라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 일정 6평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뭐 겨울에서 뭐 겨울방학 때 보면 6평은 장기 일정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는 중요 시험 중에 하나지만 지금 5월이잖아요 그럼 6평은 이제 코앞이거든 맞지? 일종의 단기 일정이란 말이야 단기 일정이 최종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나중에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이건 좀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될 거지 수능을 한 달 앞두고 근데 수능은 회피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잖아 근데 6평은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단기 대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과 이제까지 끌고 왔던 스케줄들을 흐트러트려가면서까지 또는 뭔가 그걸 파괴하면서까지 일정을 꼬이게 만드면서까지 스텝이 꼬이면서까지 여기에 매달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걸 저도 가끔 제 직업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저도 가끔 내가 그런 좀 악역을 자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재를 개발하고 강의를 찍어내고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그 불필요한 조급증을 유발하고 또는 뭔가 이 수험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내가 뭔가 시즌1 모의고사를 5월에 개강하면 학생들이 5월부터는 실모도 봐야 되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올해도 제가 커리큘럼을 막 한 두 배로 늘리면서 더블 커리큘럼을 운영하면서 다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 골라 들으라는 얘기지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골라 들어라 최적화된 학습 경로는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하고도 남을 만큼의 벅찬 양의 커리큘럼을 양질의 문제와 강의를 제공해 드릴 테니 각자 환경, 각자 처한 환경과 이제까지의 학습 이력 그리고 지금 도출할 수 있는 결과에 맞는 그런 좀 루트들을 찾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좀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자칫 뭔가 수험생들에게는 잘못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선생이 냈으면 해야지 선생은 벌써 이거 하고 있는데 선생은 벌써 NZ 찍고 있는데 나는 개념 기출 보고 있네 뭔가 자조적으로 물론 그건 약간 반성은 해야 돼요 지금 5월까지 개념 기출하고 있는 건 약간 반성은 해야 돼 그래서 반성도 필요해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잘했다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 치더라도 지나간 날을 후회해서 뭐 할 겁니까? 앞만 보고 가야지 그러니까 개념 기출을 다소 좀 부진하게 루스하게 운영해오다 보니까 아직 뭐 2회독 정도밖에 못했고 아직도 기출을 자력으로 제대로 잘 못 푸는 상황이라면 넘어가 봐야 뭐합니까? 그렇겠죠? 물론 보완제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의 완성도를 좀 더 꾸준히 높여가려는 그런 노력 뭐 다만 이런 이제 반성적 성찰에 따른 이제 학습량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추가적인 노력은 있겠죠 이게 이제까지 내가 너무 부진했던 것은 알고 보니까 학습량이 좀 적었던 거구나 학습량을 좀 늘려서 빨리 이거 끝내고 넘어가고 또 반복하고 해야겠군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해야 될 거를 스킵한다든지 또는 아 이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당장 남들이 하는 걸 하기 위해 이걸 대충 한다든지 이런 건 되게 곤란하다 자기만의 페이스와 자기가 설정한 계획과 실천들이 뭔가 단기 일정에 의해서 그로 인해 약이 된 어떤 조급함에 의해서 마구 흔들리는 이제 그런 경험으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좀 차분하게 저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창하게 얘기하면 중장기 플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끌고 가야 될 이런 중장기 플랜이 본인 전체 학습량의 한 80%는 차지해야 하고 시험이라는 건 그래도 시험인 만큼 단기 대비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험을 계기로 해서 그쵸 구슬이 서마리여도 깨어야 보배 한 번 또 흔들어서 정리하는 거지 전범위를 한 번 이렇게 흔들어서 정리하면서 내가 뭐 그동안 약했던 것들이 뭐가 있는지 기존에 풀었던 문제집이라든지 기존에 봐왔던 뭐 개념서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이제 들여다보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은 가져야 될 거예요 단기적인 어떤 그 전략도 학습 전략도 여기 플러스 알파가 돼야겠죠 중요한 시험인 건 뭐 틀림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미끄러지면은 또 기분이 안 좋거든 약간 자칫하면 심리적인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하지만 전체적인 중심을 잃지 않는 선에서 단기 계획이 도출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추가되어야 하는 거지 그건 추가될 것이지 기본적인 본인이 이전에 해보던 어떤 중장기 플랜 그리고 그 스케줄들을 흔들어 놔서는 안 된다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왕좌왕 하다가 그냥 두세 달 가버립니다 올해 입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최대 승부처 최대 승부처 6월 모평 이후 9월 모평까지 그 한 두세 달 정도의 그 최대 승부처에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만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겁주게 됐는데 이런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원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차분하게 가자는 거야 차분하게 이건 좀 이제 약간 뭐 감성적인 얘기인데 아니 그러니까 남을 왜 봐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뭐 이런 데서 학원 같은 데서 또는 학교에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하는 열기를 느끼고 그 와중에 나도 텐션이 좀 올라가고 이런 건 이제 긍정적인 기운인데 부정적인 기운도 있거든 남들과 뭔가를 자꾸 이렇게 뭔가 비교를 하다 보면 남들은 뭐 풀지? 남들은 무슨 강의 듣지? 남들은 어디까지 했지? 하루에 몇 개 보지? 이런 걸 자꾸 비교하면 피곤해지기만 하지 처음에는 그게 자극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본인의 어떤 캐파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로만 다가오거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은 본인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이 5월 10일인데 5월 10일에 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도식화할 수는 없지만 한 열을 공부하면 그보다는 좀 발전된 특정 유형, 특정 개념, 특정 스킬이 조금 더 발전적이고 또 숙련도도 늘어나 있는 좀 더 뭐 이건 참 이게 없어 보이지만 문제를 좀 더 잘 푸는 좀 더 성숙된 실력을 갖춘 그런 나로 슬슬 슬금슬금 이렇게 나를 극복해가는 과정이잖아 근데 왜 그 6월 모의평가라는 어떤 단기적 일정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몰돼가지고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 내가 여기서 뭘 이 스케줄 속에서 이 일정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만 오롯이 다른 것들은 그냥 느끼면 돼요 그냥 아 다른 애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로 끝나야지 자꾸 얘는 뭐 하지? 얘는 뭐 풀지? 얘는 무슨 강의 듣지? 얘는 지금 얘는 기출 보는데 얘는 심화연제 보고 얘는 모의고서 너무 디테일한 것에 매몰되다 보면 그 관심의 영역이 쓸데없는 것까지 확장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자꾸 묻잖아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좋아 보이지도 않아 뭐냐면 자기가 이제 계획을 보통 이러더라고 뭐 자기 뭐 이러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러이런 강의와 이런 근데 그것도 너무 좀 일천해 깊이 있는 상담글도 아니야 질문글도 아니야 그냥 뭐 누구 선생님하고 누구 선생님 중에 누가 괜찮나요? 그거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애들한테 자꾸 물어본다는 거야 왜 그게 궁금하냐 그게 왜 궁금한 거죠?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툭툭 던져놓고 거기 댓글 달리면 그게 신뢰가 갑니까? 물론 그중에 활동하는 이력이나 내용이나 이력이나 인증 내용들 근데 그 인증도 뭐 100% 알 수는 없잖아 난 모르는 애들인데 내 친한 친구조차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애들이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래 재미삼아 가서 스트레스 푸는 건 좋지만 너무 그런 글들 또는 뭐 Q&A 게시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Q&A 게시판도 뭐 들어야 돼요? 뭐 들어야 돼요? 아무리 그런 상담은 백박 환영하긴 한데 그거에만 너무 외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 남들은 뭐 하지? 이런 거 남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그 긍정적 기운으로 내가 텐션이 상승하는 것까지야 되게 좋지만 그 이상의 뭔가에 너무 지나친 관심 뭐 지나친 질투 또는 지나친 뭔가 승부욕? 이런 약간 그릇된 승부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나를 지배하고 휘감아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래 설계했던 그런 중심이라는 것이 흔들린다 이거고 그랬을 때 잃는 게 얻는 것보단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만 보고 자기 자신만 오롯이 느끼면서 내가 하루하루 발전해 가고 있느냐 약점을 잘 소거해 가고 있느냐 강점을 강화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의 좀 일정들을 좀 잘 소화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요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조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체력적으로도 좀 붙이고 그걸 이제 뭐 이제 이겨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뭐 그럴 것 같아요 입시 사이클이 이제 한 절반 정도 오면 조금 아 나는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발전의 속도는 내 욕망에 항상 못 미치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점수 향상도 내 욕망에 항상 못 미치거든 나는 많은 걸 희생해 가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 이 꽃다운 청추네 그냥 뭐 수학 문제집이나 펼쳐놓고 또는 물리 문제집이나 펼쳐놓고 또는 뭐 모의고사 시험 시험지나 풀고 있고 하는 게 어떨 때는 또 되게 보면 어 스스로가 짠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날씨 좋은데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이겨내야 된다 근데 이겨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중심 오늘은 조금 좁은 의미로 살펴봤습니다 자기가 설정했던 학습 단계와 계획 그리고 목표 그리고 나 그 속에서의 그 스케줄 속에서의 나 나의 발전 그죠? 이런 것들만 좀 보면서 꾹꾹이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수능 직전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나만의 중심이다 나만의 계획이다 이런 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뭐 그거에 디테일하게 수정도 필요하고 반성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람이 또 파격적 변신도 필요하지만 너무 외부적 요인과 단기 일정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간 이제 뭐 이제 이 캐스트만큼은 좀 너무 불규칙적으로 좀 올라가서 이게 뭐 사실 의문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걸 꼭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캐스트 영상을 또 언제 올려줄 거냐 좀 자주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냥 생각날 때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때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약속하는 것도 좀 너무 무섭네 그리고 이제 그 못 지킬까봐 캐스트라는 건 사실 그런 거잖아 이게 무슨 강의는 아니잖아 무슨 업로드 일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도 살다 보면은 또 학생들과 소통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 파악하다 보면은 아 이럴 때는 좀 다수의 학생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있을 때 찍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곧 뭐 6평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비라이브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시행할 예정이니까 그때 또 라이브 시간에 여러분들과 소통할 일이 좀 더 라이브하게 소통할 일이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모쪼록 좀 날씨가 더워지고 있으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가 이제 조금 조금은 좀 잠잠해지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작년제작년에 뭐 한 천명만 나와도 되게 많다 라고 했던 분위기에 지금 뭐 한때 막 60만명까지 치솟다가 이제 한 3,4만명대 떨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막 코로나 끝난 것처럼 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또 건강관리 잘하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하여튼 뭐 일정 잘 챙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응원하고요 다음 때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